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본사 캐나다 전문 우리에듀케이션 한국지사의 서상준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캐나다 대학 4년제 대학이죠 4년제 대학에 어떻게 하면 입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캐나다 4년제 대학은요 생각보다 입학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정도 노력이면 미국 대학에 훨씬 랭킹이 높은 좋은 잘 알려진 미국 대학에 입학하는 게 훨씬 더 쉬운 방법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4년제 대학을 원하는 친구들이 있죠 이는 이민이 목적이든 혹은 본인이 공부하려는 파트에 캐나다가 더 유명할 수도 있고요 그 유니버시티가 더 유명할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캐나다 4년제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캐나다 4년제 대학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네 가지 방법으로 정리될 수 있어요 우선 요약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 캐나다 대학을 캐나다 학생들과 같이 정시에 지원하는 겁니다 정시 지원은 보통 언제 이루어지냐 전년도 12월에서 1월 정도부터 지원하고요 9월 달에 입학합니다 입학 수속은 보통 한 3월에서 5월 중에 합격 발표가 나요 따라서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은요 벌써 졸업하기 직전에 내신 성적 수능 성적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가게 되는 개념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사실 제일 어려운 방법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캐나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거예요 캐나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방법은 생각 외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한 1년 정도 유학한다 조기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한국 내신 성적만으로 입학 가능한 일부 캐나다의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SFU, 매니토바 유니버시티, 라이얼슨 유니버시티, 그리고 윌프로드 로리에 유니버시티 이 과정을 이용하는 겁니다 다만 이 경우에 유니버시티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컬리지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본인의 중간에 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죠 이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캐나다 대학을 정시 지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공인 영어 점수는 반드시 필요해요 토플 80에서 85점 이상, IELTS 6.5 이상은 필수입니다 이건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거 한국의 내신 성적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매우 우수해야 됩니다 1에서 2등급 정도 해야 그래도 좀 이름이 알려져 있는 유명한 유니버시티 입학 가능하다 두 번째 한국 수능 성적을 제출해야 됩니다 100분위로 해서 제출하는데 한국 수능 성적 영문으로 발급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세 번째 9월 입학을 위해 1월 중순까지 해당 대학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자기소개서, 에세이를 잘 써야 하고요 여기 플러스 생기부가 들어가는 거죠 본인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어떤 것들을 준비했는지 스토리들을 잘 만들어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느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느냐 탑10 유니버시티에 내신 수능 1등급으로 입학할 수 있습니다 토론토 대학, 맥길, UBC, 맥마스터, 퀸즈, 워터로 공대 같은 이런 잘 알려진 대학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친구들은요 유학원의 도움을 별로 받지 않고 스스로 준비해서 이 대학에 스스로 지원하는 경우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 정도 입학할 수 있는 친구는 이 영상 볼 필요도 없고요 대학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본인이 직접 지원하시거나 미국 대학을 바라보시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너무 어렵고 혹은 이게 가능한 친구들은 사실 이 영상 볼 필요도 없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영어 점수는 공통으로 필요합니다 캐나다 주로 온타리오주에서 이 크레딧을 많이 취득합니다 캐나다 고등학교 졸업요건을 충족해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버리는 거예요 난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했는데요 아 캐나다 고등학교 졸업장 또 딸 수 있습니다 난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요 그럼 마지막 학년을 캐나다에서 조교학 하시면 됩니다 고3을 캐나다에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9학년에서 12학년 4년 중에 30과목을 수료하면 캐나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딸 수 있어요 한국에서의 학년을 인정해 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국에서 고등학교 2학년 끝내면요 중3, 고1, 고2 8과목씩 3년을 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3, 8, 2, 24 24과목이 인정돼요 졸업할 때까지 30과목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24과목이 인정됐으니까 6과목만 취득하면 됩니다 하지만 6과목으로 졸업장을 딸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 플러스 ESL 혹은 영어과목 한 과목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정부 시험을 필요한 주정부 시험 한 과목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8과목을 시험 봅니다 아 8과목을 패스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치 8거 8학점만 따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대학을 입학하기 위한 8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 1년의 조기화 기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짧으면 6개월 일반적으로 한 8, 9개월 만에 이 8학점을 다 취득해 버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대학교 캐나다 유니버스티를 좋은 곳에 가고 싶다면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영어 성적 준비하지 말고 캐나다로 바로 넘어가서 길면 1년 짧으면 6개월 정도 공부해서 캐나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해라 봉사활동 40시간 주정부 시험 이런 것들은 이런 학교에서 전부 다 오렌지를 해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탑10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85점 정도면 충분히 입학 가능해요 토론토 대학교 원래 3개의 캠퍼스가 있거든요 메인 캠퍼스가 있고요 스카보로 캠퍼스가 있고 미시사과 캠퍼스가 있습니다 스카보로나 미시사과는 85점에서 90점이면 충분히 입학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토론토 대학에 입학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토론토 대학에 입학했다면 와 세계 랭킹 21위 이런 훌륭한 대학교에 입학했구나 하지만 실제 입학하는 과정은 매우 쉽죠 한국에서 사실은 공부하는 친구들이 제일 열심히 많이 공부하고 세계 랭킹이 제일 떨어지는 대학교에 입학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캐나다에서 이 정도 노력하시면요 아마 토론토나 맥길 UBC 세계 랭킹 22위에서 한 32위 안에 들어가는 이런 대학교 쉽게 입학 가능하십니다 맥마스터 퀸즈 워터로 공대도 쉽게 입학 가능하죠 따라서 여러분들 나 캐나다 대학에 꼭 가고 싶은 친구들은요 이 방법을 쓰셔서 대학을 입학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네임드는 좀 떨어지지만 내신 성적만으로 입학 가능한 캐나다의 4개 대학교가 있어요 영어 성적은 필수입니다 똑같습니다 토플 79점 이상, IH 6점 이상은 필수예요 이 4개 대학교는 어디냐? SFU, 벤쿠버에 있죠 벤쿠버는 보통 UBC 다음에 제일 좋은 대학교 SFU를 꼽습니다 SFU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매니토바 유니버시티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라이얼슨 유니버시티, 토론토에 있죠 라이얼슨 유니버시티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윌프러드 로리의 대학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이 4개 대학교는요 한국의 내신 성적만으로 입학 가능합니다 보통 내신 5등급이면 입학이 가능해요 너무 쉽죠? 사실 솔직하게 자, 두 번째 알고 보면 편입의 개념이에요 이 대학교에 다이렉트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알고 보면 아닙니다 편입하는 개념이에요 이 학교에 1년 학부생으로 들어갔다가 2학년 때 이 유니버시티로 편입하는 건데 문제는 100% 다 편입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1학년 수업은 별도로 하는 거지만 1학년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친구들만 따로 수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2학년 때부터는 그냥 100% 다 캐나다 로컬 애들과 함께 공부합니다 따라서 편입은 편입이지만 100% 개런티가 되는 편입인 거죠 세 번째 대학교를 한국에서 1년 다녔다거나 다른 대학교를 1년 다니고 여기에 입학할 수 있습니까? 입학 안 됩니다 따라서 고3을 바로 졸업했거나 1년 재수했거나 이런 친구들만 입학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1년 대학을 다닌 친구들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입학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케이스를 저희가 뚫는 게 유학원의 실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한번 문의는 주세요 영어가 좀 부족해도 어학 가능합니다 어학당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다른 거는 다 조건이 충족됐는데 영어가 좀 부족해 그러면 앞에 어학당을 좀 끼웁니다 그래서 어학당 통해서 입학하는 방식으로 입학할 수 있습니다 일부 유니버시티, 일부 전공은요 7등급도 입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나 내신 성적 너무 안 좋은데 한국에 이상한 대학교 가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캐나다 대학 한번 지원해 보십시오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입학 가능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컬리지를 통해서 편입을 할 수 있어요 주로 이 학위 과정을 associate degree라고 하는데요 associate degree는 유니버시티를 가기 위해서 2년제 학부를 컬리지나 혹은 다른 유니버시티에서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건 그냥 학부 과정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편입 과정이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벤쿠버가 있는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 중심적으로 발달했습니다 온타리오주보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가 월등히 더 발전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처음부터 목표하는 유니버시티를 지정해요 나 토론토 대학교 가고 싶어요 UBC 가고 싶어요 그중에 나 전공도 선택해요 나 비즈니스 가고 싶어요 아니면 IT 쪽으로 가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딱 정합니다 그러면 이 학생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맞춰서 이유는 뭐냐 컬리지에서 이 어소시에 디그리 과정을 입학하라는 거기 때문에 유니버시티로 편입을 할 때 학점의 로스가 나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학점의 로스 없이 해당 유니버시티의 커리큘럼대로 진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편입을 그대로 해서 2학년 마치고 3학년 편입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편입 전문 과정이라고 불리고요 전공별 한국 내신 점수가 조금 요구됩니다 어떤 데는 5등급이 되면 돼요 어떤 데는 7등급도 돼요 어떤 데는 3등급 이상이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내신 점수를 좀 봅니다 안 보진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내신 5등급이면 어소시에 디그리 원하는 모든 과정에 입학 가능합니다 편입은 컬리지 내가 어소시에 디그리를 하는 동안에 평점으로만 평가합니다 고등학교 성적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5등급 학생이 어소시에 디그리를 컬리지에 들어가서 들어요 그러면 한국 내신은 중요하지 않고 어소시에 디그리에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냐 이 평점만으로 편입이 결정됩니다 편입 성공률 높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낮지도 않습니다 이게 애매한 게 가서 열심히 공부할 친구들한테는요 이 어소시에 디그리를 저는 추천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농땡인데 가서도 공부 열심히 안 할 것 같아요 이러면 어소시에 디그리 가서 실패할 확률이 있어요 따라서 나는 지금까지 한국 내신이 맞지 않아서 하고 내가 어떤 사정에 있어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내신이 좋지 않았지만 나 정말 북미식 교육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 공부할 자신 있어 이런 친구라면요 저는 추천하는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캐나다 학생들도 많이 이용해요 이유는요 유니버시티 학비보다 컬리지 학비가 월등히 저렴하거든요 캐나다 애들한테도 그런데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유니버시티 학비 비싸거든요 그런데 컬리지 학비가 그나마 저렴하기 때문에 어소시에 디그리에서 2년간 컬리지 학비 내고 3학년으로 UBC나 토론토 대학교 맥길 맥마스터 어떤 퀸즈 이런 유니버스로 편입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학비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용합니다 나는 영어를 전혀 못합니다 그러면 연계되어 있는 어학원 어학연수를 통해서 영어를 만든 다음에 입학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컬리지를 통한 입학 방법은 현재 어려움이 많고 내진 성적도 별로 안 좋고 영어가 잘 안 되는 친구들한테 추천할 만한 프로그램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캐나다 대학에 입학하는 4가지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케이스별로 조금 스토리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정말 궁금하신 내용이나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에듀케이션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